자, 오늘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네, 현재 재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가셔서 보실 수 있는데요.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맡았고 또 스타워즈에서, 새로운 시리즈의 스타워즈에서 렌 역할을 맡았던 아담 드라이버가 남편 찰리 역할로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결심한 시점에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행복했던 시절에서 점점 이혼으로 치달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로맨스보다는 현실에 초점이 맞춰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이면 영화가 이렇게 호평을 받겠습니까? 아카데미에서도 꽤 노미네이트됐죠? 그렇죠. 일단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고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후배 모두 올랐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두 받지는 못했는데 그런데도 이 영화는 계속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볼까 관점은?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9년에 가장 호평받은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많은 부분의 후보에 올랐고요. 그래서 미처 못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재개봉했을 때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원래는 이게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개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보신 분들이 영화관에서도 한번 다시 보고 싶다. 그럼 이 기회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싸움을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잖아요. 정말 리얼한데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화를 볼 때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 위협처럼 다가올수록 몰입감이 높아진다. 이 영화는 부부 사이의 심리를 제 생각에는 리얼하다 못해 거의 극점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내나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본다면 혹은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본다면 엄청나게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극 중에 두 캐릭터는 너무 극단적으로 싸우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들은 서로의 소통의 부제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으실 거고 워낙 리얼해서 부부가 함께 보시면 가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안 볼까는 무슨 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결코 지루한 영화는 아닙니다. 긴장감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심심풀이로 볼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난 무조건 유쾌한 거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다른 영화 보시면 좋을 텐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주말에 조금 시간이 남을 때 이런 명작 영화 한 번씩 보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박선미 씨가 안 그래도 오스카상에서 상 받는 걸 보면서 볼 만한 영화겠구나 싶었어요. 박영애 씨 결혼 이야기 넷풀 땡땡으로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하셨고 임양희 씨 이세로이 보러 왔어요. 박세로이 아닌가? 김혜란 씨 박세로이 얘기에 바로 보라 켰습니다. 김명아님 아 이대화시니까 이세로이 대화님 헤어스타일 예뻐요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대신 Qing야 김혜 이대화 김혜